어떻게 됐어? 당연히 정보가 있지. 수고했어. 그런데 유재이가 왜 이대로 온 거야? 모네가 손쓰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 것뿐이야. 티키타카 스튜디오에서 첫 제작한 대작을 모네 때문에 사상시킬 수는 없지. 모네를 버릴 생각이야? 한모네는 학폭 가해자야. 그런 쓰레기가 이 사회에서 내 손 떨며 사는 건 공평하지 않지. 내일까지 미셸 잘 데리고 있다가 시사회장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오기만 하면 돼. 미셸이 제대로 폭로할 수 있도록 난 판만 깔아줄 거니까. 공연 폴스러운 모습은요? 공 대표는 모네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공라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. 뭐야돼. 공연 폴스러였습니다 아, 씨. 씨, 저... 아, 이게 뺑밀려, 씨. 야, 이 미친놈아! 야, 어디 운전을 이따울이야, 씨. 너 내가 누군지 알아? 광수대 대장이야, 내가! 깜빡이 호나! 야, 너 사과 안 해! 뱀뱀 안 벗어! 야, 이 놈의 새끼가 이놈아! 응? 응? 으악! 이 놈의 새끼야! 자기야, 뭐해? 잡아야지, 뱅소니벅! 이 놈의 새끼! 이 놈의 새끼! 아, 자기야, 타! 뭐야? 자, 자기야! 미친놈이... 사라졌어! 어? 아까 여기 있었잖아! 빨리 금대문 연락해! 뭐해! 얼른 전화하라니까! 안 돼! 어차피 시달릴 거... 미리부터 시달릴 필요 뭐 있어! 당분간 금대표 전화받지 말고 우린 이 일에서 빠지자고! 아... 아, 씨... 민도łu? 나.. 미셸! 지켜! 그래야 네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